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즉흥 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저번에 봤던 선배랑 후배랑 해가지고 미리 날짜는 잡아놨었는데 좀 가서 자유여행으로 지역만 정해놓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를 달려오기로 했고 날씨는 좋고 좋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어떤 영상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간에 영상 파일이 좀 날라가 가지고 못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거 영상 지금 아직 편집도 못한 상황이고 여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떠나는데 재밌게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바로 숙소 잡고 나와서 밥 먹으면서 그냥 그래야겠네요 오늘 어디 안 가고 내일 저를 가고 계곡 거기에 들렸다고 오늘 밥 먹은 사람은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동할 거면 그렇게 딱 하고 이동하면은 좀 여유롭게 갑니다 아 지금 숙소를 가져왔으냐 나 아까 그런 줄 알았네 아 화장실에 갔다가 여기서 휴게소에서 지금 밥 먹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배도 고프네 오늘 아침에 있나요? 오늘 안 가? 오늘은 내가 마치 못 가 네 4시에 도착했다가 숙소 잡고 거기서 이제 짐 풀고 나와서 5시에 넘어오볼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요 근데 근데 구인사가 존나 멀아 아 거기서?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구인사 쪽으로 가서 보고 와보자고 보고 그래야 내일 일정이 빠르게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밥을 늦게 먹어도 된단 말이야 저는 아침에 안 먹어도 돼요 저도 상관없이 아 이거 알잖아 동양띠 아래 이때는 이런게 웃겼어 너무 웃긴다 이거 떡갈비였나? 응 갈비정식 떡갈비정식 떡갈비정식 응 떡갈비정식 나는 비빔밥 응 아따 아따 지금 계속 밥 먹어야지 응 응 뭐 먹으러 갔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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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몇 개 들어가게 네 네 진짜 갔어 8시 여기 들어갔대요 지엽이 형 응 지엽이 형 19공가 맞죠 네 네 네 니키 돼서 올렸어 응 이거 맛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저도 비빔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남았나 일단 단양 동생이 반호인데 멋진 절이 있다고 해서 절 보러 한번 가서 저녁밥 먹고 숙소 잡으려고 해요 좀 늦게 출발해 가지고 시간상 좀 애매한데 한 그래도 한 5시 6시 6시 정도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정 간식 양섹 Button 야생동물 지나는 곳 그런 것 바람이 지나가도 마이 여기 위에 앉고 도라 네 한 4시간 반 정도 지금 와가지고 여기 구인사라는 절에 지금 입구에 왔습니다 단양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요쪽에서 지금 오늘 구인사 사진으로 봤던데 아무튼 거기 구경을 하고 다시 단양으로 가서 숙소를 잡고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구요 아니 진짜 나는 아 유튜브 해야 그냥 어 어떻게 이렇게 찍어 나와 잘나와 아니 적어도 나오겠다 이렇게 하나 찍어 있다 아 으 아 됐어 복잡하고 진짜 한 3분 타고 올라오네 3분 아우 이제 화장실이 됐다 여기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왜 버스 터미널이 있지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구나 무지한 돈 많이 써버렸구나 아 광남 가면 진짜 에이탱 가면 서울이 낫겠지 모든 신도들 다 집합시켜 보려고 어 워메 뭔일이다네 안그래 저 운동도가 다 있어 아 상당하네 상당해 마음을 급하게 안 먹으면 입도 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밤은 뭐든지 탈이다 탈 나더라도 형님 어떻게 버스가 델다 줘버려야돼 아니 버스 못하는데 저까지 운행은 못한다 육권 또 깨달음을 줘려고 하면 안되지 그럼 델다 줘도 알아 아니 잘 너무하네 그래도 오늘 하나 손님께 가르침을 주실려고 그래서 이 아래 보십시오 아래 봐봐 내가 올라온 길 호두다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야 다 진짜 눈 오면 여기는 딸리나고 사망사고죠 사망사고 소백산 소백산 얼추 비슷한 거 그런 거 같아 아 여기서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알겠다 잠재 이거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웅장하네 그래도 엄청 큰 절이네 아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절이라는데 선생님 그랬죠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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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크긴 진짜 크다 아 아 중국자 중국 중국 있었어 게으른 자 성부를 아까 써놓은 것 본 게 응 게을리 살지 말한 뜻인데 그 세상 열심히 살고 힐링 좀 하러 왔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 많이 들어 아 아 안 되더라니까 아 진짜 많은 걸 느낀다 응 행복한 차안이 좋았지 응 정말 아 아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 봤을 때 맥주 있는가 봐 맥주 필라이트 맥주 아니야 우와 으음 프로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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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러 들어 봐봐 아 맛있게 미нут 치아 마치 치아 가진낮 피아 치아 까지 치아 vai 이 으 에 에 그래도 여기 속대까지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사실 뭐가 이제 이렇게 있거나 저희가 실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딱히 위만 찍고 내려온 기분이고 가을 때 오면 정말 풍경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운동 제대로 하고 또 내려가네 산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씻고 밥먹고 자야될 판입니다 지금 형님은 가정이 있으신 분 조카스 다 와갑니다 한시험 빠이빠이 스님 합장 한번 해주세요 한시험 빠이빠이 여기 바로 옆에 뭐 숙소 이거 이제 숙소를 잡고 제일 큰 방으로 원돌방으로 잡았습니다 숙소는 원돌방 6만원 두 명이면 5만원 시장 한번 들어가보자 시장 쪽으로 한번 가고 싶은데 마늘을 둔데 오빠 밥으로? 밥으로? 뭐 곱기라도 넣어야지 하하하 호텀 냄새가 많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토끼 이 다양한 스테이션으로 입 kommun화하는 청양고ja 도시락냐에 은근히 항상 비빔람에 이번에는 무엇이 바로 청양고추를 해보니 고춧가루 도시락돼 공공 강원봉 막국수 있다. 명태 왜 막국수야? 막국수 같이 나온다고 하겠지? 명태희로 좀 마셔가지고. 명태희로 빼주라고 하면 되죠. 다음에 명태 막국수 가야 돼. 아 근데 막국수는 나온다고 하죠. 비빔막국수가 아니라 비빔막국수다. 비빔막국수다. 장엄법 아빠. 퀴즈해봐라. 네. 여기서 그냥 갖다 놔줘. 살짝 갖다 놔줘. 형 한 번 있어도 해오지. 우리 해오봐라. 막거리는 넣어. 그거야 해 안 담가야 해. 아하하하하. 안 되 precis건AURAK. 아빠가 조금 더 이상할 수 있으나. 아 근데 그런가樂이네. favorable이니 그때는 안 띴고는 없는데. 안 띴고는 없었던 거죠. 아필게 된 bought기 못 이제. 어째서는 못 부인다. 빨라가 먹고 더 이상한 거 같아요. 매니저트에 이제 하나 나왔어 장갑을 해야 된다고? 장갑을 해야 돼 원장하고 꼬락을 해야 돼 갈등 같은 갈등 이게 쓸모가 그냥 갯수가 없어졌어 갈등 갈등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이런 거 없네 이런 거 없네 팝티맨이 사장 안 돼 소금 좀 소금 좀 아 그냥? 디에이구 호주도 얼마가 있어? 젓가락이 없잖아 디에이구 젓가락이 없어졌어 대공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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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텥이나 가다를 가서 조개구이로 먹었지 대공국이 바텥이나 하다를 가서 조개구이로 먹었지 나의 바텥에 저한테 여기서 전복으로 내려가야 돼 여기서 곰복으로 내려가야 돼 물이 더 깨끗해야 돼 주님이랑 물이 더 깨끗해야 돼 근데 거기는 대공 갈릴만 먹고 한 번도 안 깎아 그래 옥당 맛이라 그리고 나아가야 돼 대공국이 너무 계곡이 크다보니까 더워지기 없이 맛있냐고 또 그런데를 하면 물이 없냐고 말하고 말하고 질러가서 머리를 따내고 동산주스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저주 오빠 이 뱅마끡이 뱅마끡이 뱅마끡 새우 있는 거 봐봐요 소가리 회 새우 안 보여요? 그냥 새우에 그냥 새우 겨울잠 다 벌고 새우 산새우 있고먹 시원 너 지옥살 먹어줘야 돼 묵이 다 안허 묵이 다 안허 견셉이 안 말랐 어째어? 기본 스키 알았다고 와사비 수중인거 고생주 아 그정도요? 한단에 펼슨 한단에 펼슨 한단에 펼슨 한단에 펼슨 재미있게 올라가죠? 괜찮은데? 저희 타임을 오늘 축하하셨어요? 타임이 많아서 선생님이 더 식물이 훨씬 나으시고 네 저기 전라도에 펼슨 전라도에 펼슨 멀어줄거니 멀어줄거니 전라도 전라도 영하며 영하게 거의 한 5시간 정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펼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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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, 일부러 단약을 여기때문에 왔어요. 여기때문에 왔어요. 네, 처음 왔습니다. 저희 있어요. 네, 여기 있어요. 저희 구신사? 구인사. 구인사 갔다고. 구경할 때 많아요. 아, 그래요? 여기 뭐 있어요? 하늘을 걸어요. 아니, 그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. 하늘에서 거기 범소 높은 곳. 범소에서 밑에 단약을 걸어요. 거기는 한 번 가요. 내일은 거기는. 전망대 그런 곳. 거기가. 짐 라인 타는 거 다 있어요. 짐 라인 타는 거. 이거 사장님이 어려워요? 네. 싸고야, 싸고. 응. 짜증나. 눈 따라. 오. 이거 막장 하고 오리면 막장하고 형님 써도 되시고. 네. 나 끊을게. 나 끊을게. 나 끊을게. 머리는 따로 튀겨드릴 거예요? 아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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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랬어요? 그 안에 들어있냐? 응. 소가리가리 아주가리가리 나를 떠나가가. 아, 그렇게 가버려. 현태지 않았지? 부러웠지? 부러웠어. 늘 명은. 아, 그렇게 가버려. 아 아 아 아 헤블라 그냥 언젠가 헤블라 안만더고 헤블라 어째 너희도 먹지마 너희도 아기께 야 한 잔 좀 있자 한 잔 한 잔 헤블라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헤블라 이런데 가 안나오 가 안나오 이거 비교하면 안되네 오리이나 그런거 음 소개로 시원한데 이 옛날 우차사에 단양띠리띠리님이 하시는 회의포차인데 오늘 일부러 여기 왔거든요 근데 오늘 안계시네 그래서 쏟잔잔 마시고 오늘 맛있게 먹고 갑니다 내일 위에서 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기념촬영 같이 한번 찍고 넘어갈래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저 한번만 찍어줄게 일단 저 한번만 찍어줄게 단양의 수산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또 단양에서 맛있게 너무너무 기분좋게 갑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단양 우리 우리 하나 단양 왜 소장하지 으악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한잔 마시고 오늘 기분좋게 Let's get it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뻗어서 잤습니다 바로 뻗어서 잤습니다 아 아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먹는거 같애 막걸리 맥주 소주 너무 뽕짝이 가지고 그래도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지금 비가 내리네 아 자 내일 갈때 비 안낼줄 알았는데 오늘 아 오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일단 밥을 먹고 정해보기로 했거든요 비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여튼 또 술을 먹으러 또 여행을 갔습니다 오늘 차 가져가시게 여기서 밥먹고 가는거 아니하니 집노글라 그러네 집노글라 그러네 아 어제 왔던데 또 휴무네 아 아 아 아 아 그 집소 와 아따 멋있네 진짜 멋있다 쪼가리탕집에 밥먹으러 왔습니다 쪼가리탕집에 밥먹으러 왔습니다 아 아 아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죽겄어 죽겄어 아버지가 전화 한번만 해주시라고 하더라구요 그 방금 내는거 뭐 말씀하실려고 하더라구요 모르겠니 예 물이 이제 좋겄지 아 아 룩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다섯이네, 초콜릿 쓰다고? 다섯이로 좀 넣을까? 아 뜨거워, 아 뜨거워 다섯이네, 아 네, 아 네! 못 잡냐? 젓가락 없어 아 손을 젓가락 안 놔줘 직간만 딱 갖고 갖고 한마디 다 못하면 네가 나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거봄만 안하네 한마디만 해도 거봄만 안한다 야 해장국집에는 김이 있다네 네가 기운은 없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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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안 말려 맵질이 아 일단 다른 걸 모르고 진짜 소금이 시원한 뜨거울게 계속 계속 다 돼지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바삭을 먹을 때 있으면 가고 또 공시는 생각보다 좀 빠르지 말라 아, 저는 간은 뭐 질려고요 지렁이 월남 와라야 되겠습니다. 안먹고 있다고 전화라겠어. 와 아까 처음이지. 형님 언제 올라가는지 있으면 친구 만나노? 아니 지렁이는 지렁이랑 만났어. 아 그렇겠네. 그럼 자꾸 의미를 보여 하시려면. 으악! 다 버렸다. 으악! 저기 보장이 심각한 재미를 만났어. 아 세븐 안돼. 아 그 세상이 어려웠어요. 대단하다. 극파락이 부여해. 나한테 술 고픈 같다 아 아 아 아 이런 생각 안에 푸러스 channel 쓴거 아 감사합니다 으 으 아 아 제가 생각하는 다른 다르긴 하네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머 사진이나 이런 게 영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봤었을 때는 바로 앞에서 막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뭐 수영하고 싶은 왜 생각 없는 그런 물 색깔이니까 그런데 이런데 보면서 앉아서 그냥 바라보면서 술 한잔 마셔도 기분 좋지 진짜 밥 먹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커피 마시고 음... 한번 짜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경기도 쪽 갔다가 그냥 내일 내려가는 걸로 했고 온천 아산 온천 저희 뭐 천안 이쪽으로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쪽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의 친구분도 그쪽에 자리를 잡고 계셔서 일단은 아산 온천을 들렸다가 천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기 나온 게 뭐 관광지 보다는 저는 와서 술 한잔 먹자고 해가지고 또 술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...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천안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릿 배터리 허벌라 맞냐? 계속 그런식으로 해 지금 가다가 우리 오늘 팔경을 구경하러 왔는데 일단은 삼봉 보러 왔습니다 삼봉 얼굴 눈으로 볼 땐 멋있는게 삼끼데 말 적었어 초코 하나 좀 차 하나? 형님은 블루베리? 이거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어딨어? 저거 저기 물을 꺼져 물이 있었어? 마음 안되고 아 좋다 힘들어요 이스키 좋다 아휴 목에 울었는데 목에 울었는데 아니 목에 울었는데 이빨 아휴 목에 울 엎 tet 어휴 목에 울었고 또한 하니 이 있담이